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빈세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최근에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합격을 하신 분이 있어서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취업성공패키지가 과연 무엇인지 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취업성공패키지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아셔야 될 텐데요 말 그대로 패키지라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가 보게 되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성공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수당을 지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업성공패키지 이 패키지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되면 크게 이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먼저 1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수라든지 아니면은 생계급여수급자라든지 사회적으로 약자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뭐 여성들이라든지 여성 가장 그 다음에 뭐 니트족 그 다음에 뭐 북한 이탈 여성 주민 등 사회적으로 좀 약자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바로 1형이고요 자 2형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취업을 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요 이 이외에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도 이 패키지 2형이 가능하거든요 패키지에 대한 지원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이 두 가지에 본인이 해당하시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아마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다 이 1형 아니면 2형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가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취업지원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건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진단 경로 설정 두 번째는 의욕 능력 증진 세 번째는 집중 취업 알선 이런 식으로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단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말 그대로 진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군 그 다음에 어떤 직업에 잘 맞는지를 본인의 그런 다양한 검사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상태를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한 전초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 의욕이라든지 능력 증진 이 부분은 취업을 위해서 직업 훈련도 받으셔야 될 거고 다양한 교육 같은 것도 받으셔야 될 거고 이런 부분을 실제로 진행을 한 단계가 2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동행 면접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실제 면접에서 합격을 하실 수 있게끔 취업을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알선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바로 3단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1단계부터 3단계까지를 총 묶어서 취업 성공 패키지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 패키지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성공을 하시면 그 과에서 지원금이 나오게 돼요 그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걸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1단계를 하시게 되면 참여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이 패키지를 참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좀 전에 제가 1형과 2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형 같은 경우에는 최대 25만원 2형 참가자의 경우는 최대 2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건 1단계에서 해당하는 것이고요 2단계는 훈련 참여 지원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2단계에서 교육 훈련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얼마씩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게 되면 아실 텐데 1일 최대 18,000원을 지급할 수 있고요 한 달에 28만 4천원까지 최대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1형이냐 2형에 따라서 또 비용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들은 홈페이지를 가서 확인을 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취업에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취업 성공 수당이라고 해서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같은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30만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동일한 직장에서 4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40만원 동일한 직장에서 이제 12개월 1년이죠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80만원 이렇게 이제 각각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요 최대로 지급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준을 충족을 하지 못한거나 부정한 용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악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고발을 당할 수도 있고요 전액 환수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는 유념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게 국가의 지원금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다가 어느 정도 요건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 취업 지원을 중단을 해 주거나 아니면 종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종료라는 것은 내가 성공을 해서 잘 취업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문제가 돼서 종료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다가 불성실하게 진행을 하면서 출석도 잘 안 하고 결석도 잦고 이렇게 하게 되면 취업 지원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실제 여기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불이행이라든지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이런 부분이 있으면 취업 지원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국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게 전액 다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성실하게 이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다른 유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했었으면 절대 불이행이라든지 불성실하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취업 지원 중단이었고요 유예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예라는 것은 본인이 만약에 다른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임신을 했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일정 기간을 두고서 유예를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허용이 가능한데 여성분들의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된 경우에는 8개월까지 최대 유예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취업 지원 종료 라는 게 있는데요 취업 지원 종료는 1년 안에 내가 잘해서 취업에 성공을 했다거나 아니면 1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취업을 못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취업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 기간 안에 어떻게 해서든 취업을 해야 된다 혹은 정부의 이런 제도를 잘 이용을 해서 취업 알선도 받고 취업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취업 성공 패키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털사이트 같은 곳에서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 패키지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자 이 홈페이지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설명 그 다음에 지원하는 방법, 서식 등 굉장히 많은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해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셔서 내가 여기에 맞는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쪽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홈페이지 주소를 여러분들이 따라 가셔가지고 하셔도 되니까 취업 성공 패키지 꼭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구체적인 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1350번 누르셔가지고 고객상담 콜센터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 관련해서 문의를 해 주시면 아마 잘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을 하면 비용도 아끼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우수한 그런 기업에 취업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해 드렸는데요 이와 유사하게 또 여러분들 취업과 관련된 그런 국가에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으면 제가 다음번에 또 영상으로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유치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